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포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메트로 2033 리적스라는 게임 여러분들 명작이라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이 방식을 보니까 생존과 용맹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용맹 좀 더 쉬운 거에요 생존의 이제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하지만 어 저는 이제 용맹하게 다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더는 이제 보통과 이제 탄약의 필터에 신경써야하며 매우 신중하게 전투 뭐야 보통인데 신경을 써야돼? 저는 레인저를 싫어해요 내가 던전에 파이터 할 때부터 레인저를 싫어했습니다 보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좋습니다 내가 아르티움입니다 일단은 이 친구의 엉덩이를 보면서 진행을 해야되는 것 같아요 어 저 친구가 떨어지면 저한테는 이제 지옥이 어이 사다리 봐 이거 왜이래 어이 보물 아니야 어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 세팅 세팅도 하고 이렇게 하면 끓기니까 잠시만요 이제 설정하는 법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나만 믿어 아 나만 믿어 친구 기다려 돌려요 돌리고 아 쥐 자식을 잡았어 했는데 나만 믿어 자식아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 엑스트라 같은 너 아 와 거미 세상에서 제일 싫어 오케 에프 고고고 고고고고고고 고고 내가 합장선다 날 따라와라 친구야 하 방독면 좋았어 포지션 완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더러운 벌레 뭐야 죽였습니다 컴퓨터 새로 장만하셨나요 아뇨 아직 장만 못했어 돈이 없어서 아직 장만 못했어요 일단 일단 조금 고치긴 했는데 아예 새롭게 이제 살려고요 돈 모이면 와 잘하고 있구만 우리 엑스트라 넌 왜 날봤니 야 너 나보면 죽어 죽는다니까 안돼 나 도지마 난 너희를 죽일 수 밖에 없다고 이들이 쥐라며 어 YBB님 어서와요 형 평균 잘 지냅니다 도와줄까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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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요 아니요 아직 장만 못해서 그냥 고치기만 했어요 근데 컴퓨터에 문제가 있긴 있기 때문에 일단 컴퓨터를 방송을 하려면 에어컨을 틀어두고 컴퓨터의 본체를 열어두고 일단 열을 최대한 없애줘야 합니다 안 돼 안 돼 그래서 야 운전 똑바로 안햇 운전 똑바로 안햇 죽을라고 이씨 야 내 뒤에 다 숨어 내 뒤에 다 숨을 했다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 침착해 내가 다 막아줄게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내가 다 죽이고 있어 지금 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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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가만 접니다 역시 역시 동료를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쯤이야 바칠 수 있습니다 으악 으 άski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엉 게임에 뭐 진짜 별 다른 마 여러가지 괴물들이 있나봐요 완전 아비교.. 안돼 companies 내가 타 공간 차가. 나는 이제 죽었어 왜 وج에 숨어있나구요? 괴물이 200마리 있고 저는 다, 저는 겨우 4명 있는데 그리고 저 원래 숨어있어도 스토리 진행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음, 단 닉네임님 어서와요 저거, 저글링 200마리 있는데 마린 4마리로 뭘합니까 꼬리베 소린님 어서와요 헌터 좋았어 나의 헌터의 실력을 보여주죠 쟤 기타 소리 들으면 안 졸릴걸요 안녕 뒤로 꺼지라고? 알았어 역시 즉, 만인의 랭기지 빠질 랭기지 답이 없는겁니다 그건, 의사가 말 안하는거는요 살릴수가 없는거에요 죽은겁니다, 그사람은 갑시다 렛츠고 워트웨트 갑시다 아, 팔로워 우리 아침에 두 명 죽었지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이게 이게 환자야? 죽은거 아냐? 얘 좀 멀쩡해 보여 길어 갈거야 누구긴 누구야 괴물이지 멍청이들아 준비를 해 쌀 준비를 해라 아 아 녹화하는거 보니까 괴물이 아니구나 왜 참 똑똑한걸? 와, 얘 뭐야 되게 멋있다 아이텍같다 얘가 헌터래 근데 얘들 후렴패나봐 라인만 레몬님 어서오세요 헬로우 헌털 아르티엄 거의 가까운데 꼬바이 정도인데 고양이님 어서와요 뭐야 얘 나 좋아하는게 분명해 나한테 봐 얼굴 들이대 적대적이라면 죽여라가 자문이래요 너 안에 나있다 야 나 너랑 하나야 좋았어 이 친구에 몸안이 있으면 나 절대로 안전할거야 완벽해 완벽한 컨트롤이야 나를 지켜라 친구야 니가 헌터라면 강력할거야 나를 지키기엔 충분할거야 무기가 어딨어 얘가 나의 무기야 내가 얘를 조종하겠어 여깄다 여깄다 합친 와 너 완전 잘 싸우는구나 완전 칼루 죽여버리네 아주 그냥 좋아 내가 특별히 너의 등을 지키고 후들을 봐 나한테 오기 전에 뭐 왜 나밖에 모르는 바보 어 귀엽지 않아요? 막 약간 간식달라고 문 열어달라는 그런 사람가지 않아요? 물론 간식은 문제만 그게 문제입니다 간식이 우리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귀여웠을텐데 아 괜히 간식이 우리라는게 문제예요 남자들 한마리 못포지않은다 원샷 원투 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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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때려 그만 야 너 그거 보인다 너 그거 나올준비 하지마라 너 뭐하냐 보이소 후두를 맞았어 방금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 게임하면 멈출겁니다 여기를 보고싶어서 됐다 신 인류래요 검은 존재들이 신 인류래요 검은 존재들이 우린 쉬지 않았어 오 멋있어요 최대한 신 인류를 많이 데려가서 죽겠다고 오우 나만 믿어 대거 다 죽인다 뭐가 문제야 말만 해 너는 정신이 문제가 분명해 이럴 원두 제 말은 정말 말만 하라는 겁니다 자, 안 죽는거지 걱정마. 니가 죽더라도 나는 안죽어. 난 주인공이거든 내가 죽는 날이 온다면 그건 아마 이 게임이 끝날 때쯤일거야 헌터는 돌아오지 않았대요 역시 너는 한낱 엑스트라였구만 마지막으로! 너의 시간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나? 알았다! 제 장비는 총알과 이 책 책으로 때리는거죠 그리고 아 오른쪽 상단으로 얼굴을 보내달라고요? 오키 얼굴 이민 비켜라 한국말 자막 쓰면서 말해라 일주일 열거나 숨기려면 뱀을 누르세요 일단 저 화살표를 따라가면 되는거같아 총을 받는걸까요 좋아요! 오기가 필요합니다 낮은 명중률과 엄청난 발열로 인해서 사람들이 잡총이라고 부른데 아니 그 잡총을 왜 나한테 주는거야 아니 좋은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미친 발열로 조심하고 명중률도 낯은 총을 나한테 주다니 이 자식을 쏘면 되는건가 좋은 총 줘요 좋은 총! 오오오 오우씨 이렇게 받아준다 오쌰 실험해볼수 있대요 이 머리에 한번 실험해봐야겠다 이게 얼마나 명률이 낮은지 여친구야 방탄유리야? 오케이 호활이 아까우니까 특별히 소리나고 간다 대거요 오늘 게임 다 끝나고 할겁니다 여긴가 준비됐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리와, 형님. 이리와, 이리와. 좋습니다. 아마 우리의 스태션이 공개하는 공개와 Riga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몇 개의 차량을 보내드리고 있는 것들과 좀 더 위탁하고 좀 더 위탁하고 좀 더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찾을 때, 이 차량이 너무 길게 되어야지, 그리고 이 차량이 너무 길게 되어야지. Artyom, 한 가지, 아빠에요? 아빠! 어차피 보낼건에 그 옆에 있는 무기좀 주세요 상점이 저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아빠! 어차피 보낼건에 그 옆에 있는 무기좀 주세요 상점이 저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상점이 저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어? 어어? 어디서 봤는데 이거? 어 여러분도.. 아 아닙니다 하이하이 준비했습니다! 하하 와 아이비님 어서오세요 와 내가 이래봐도 여러분들 지하철 노선도로 6개나 배운 사람이에요 방금 봤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자 익숙해졌습니다 택시 이게 택시인가봐요 어떤 분이 탔습니다 털스고 렛스고 털스고 렛스고 왜나와 찬아 너는 첫바닥이 이상해 dobry 아 날 놀리는 것 같은 바램이구만 내가 안전한 우리 동네 여길 떠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양아버지께 사실을 말하지 않는게 마음에 걸렸다 나는 리가에게 리가에서 곧바로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헌터가 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얘는 이제 헌터에 대한 그런게 있나봐 운동 제대로 되겠는데 여러분 운동 제대로 되겠는데 아 지금 환자 외국인들이 어쨌든 전쟁을 벌이고 있대요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니 인간들이 되게 멍청한게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야지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어두울 뿐이래요 문제는 없겠죠 그러면? 그 티엘님 스포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스포하면 블랙입니다 스포 안 궁금하네 네 내가 하겠습니다 야 니 총도 쓰레기구나 야 반갑다 동지야 진짜 너 총이나 내 총이나 그냥 총이 아닌 것 같애 로셍 넣어봐요 저 그림자 저 그림자 뭐야 방금 본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왜그래 왜그래요 진정하세요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안좋은 안좋은 진료야 엉엉 와아 genere 못쌍요 어허허 긴팔 원숭이한테 잡아먹힌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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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그거 뭐지? 개처럼 타주처럼 생겼는데? 두치기를 달려버렸어 이제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이 엑스트라 같은 놈들 너희들이 도움이 안될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라구요 빨리 일어나세요 일어나 네 완전히 보내버렸습니다 빨리 정신 차려요 제발요 내려가주세요 야 주중임 주중임 닙 닫아라 닙 닫아라 닙 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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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작권 처음부터 죽거든 이게 작권이 아니야 이건 야 떨어져 떨어져 야 너 올라타봐 올라 빨리 빨리 운전해 빨리 운전해 뭐하는거야 지금 유럽 야 야 이거 한 명 어디갔냐 안 돼! 너 타게? 안 돼 x3 안 죽어 x3 빨리 x3 빨리 x7 안 죽어 x2 나가세요 흐랐어 atically 헐 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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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안돼요 살려주세요 애들아 나 놓고갔어 나 놓고갔어 애들아 애들아 와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얘들아 같이가 버리지 말아줘 얘들아 나이스오옴 나이스오옴 거의 삼겹살 우리 소중한 친구를 한 명 잃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축하하기 위한 술을 마셨대요. 혼자서 폴리스로 여행하는 두려움을 보드카로 잊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탑 밖에는 악명높은 동교를 보고서 만나기도 했다. 악명높은 동료. 얜가요 설마 이태머리? 건배! 건배 안해? 자네 표현력이 아주 좋구만. 양배추처럼 썰린다니. 주는건 원래 거절하는거 아닙니다. 원래 세뱃돈같은거 받을때도 거절하는거 아니거든요. 그게 예의에요. 뭐야 저거. 저거 뭐야! 뭐야! 저거 커다란거. 저거. 아 물론 키가 큽니다. 어우 옆으로 치고 진짜 되게 크네. 이거는 무슨 마법의 잔인가? 물이 사라지질 않나? 마셔도 마셔도. 아. 제 옆에서 지금. 이빨. 제가 이빨가 있으면서 저는 여기 있는 곳에 자는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거길 앞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기간을 입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의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 같았고. 그 전화가 다른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동료가 죽였다고. 그는 그 동네에서 죽던 것 같았다. 저거는 버티가 없었다고. 그 동네에서 나갔다. 정돈을 쉬고. 그리고, 정돈이 없었다고. 그리고 죽는다고? 어디로 가야하나요? 일단 총 돈 내야되냐? 저기요 총 하나쯤은 어? 공짜로 줘도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좋았어 굿띠일 나이스띠일 좋은 거래였습니다 사격장이야 아까운 총알을 조개쓸네 블랙거래가 어디야 아유 저 인생살줄아는 친구구만 안내 잘안하면 그 총알이 너의 머리에 박힐거야 좋아좋아 제대로해라 머리 뚫리기싫으면 요기야?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아 자네군요 좋았어 부르벙 부르벙이라고 한대요 거의 도착하면 AK를 준다고요? 갈거지? 물어보고 바로 좋아하라고 하는거는 무슨 십보지? 미신놈인가 여러분들 갑자기 조간대 갈거지? 좋아 아 답장노 너의 AK때문에 내가 가준다 특별히 나 굉장히 비싼몸이야 제가 제가 AK 준다니까 특별히 같이 가주겠습니다 이씨다 이씨다구 너의 노래는 정말 아름다워 오 와 거의 재급인데요? 오 ANG님 어서와요 이씨다구 부르벙과 함께 버려진 터널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맞아 저친구가 부르벙이라면 나는 알라봉이다 내 봉이 더 대단한걸 알려주죠 어 보여주죠 제니님 어서와요 고고고 처리해 너의 실력을 좀 보지 나의 동료가 되려면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야겠어 야 이런거 쫄면 안된다! 알겠나 우린 모두 군인이다 뭐야 이거 3렙 뚝배기잖아 이거 진팩의 중독인가봐 아니 아니 파이프가 어떻게 노래를 해요 파이프로 이렇게 나가는 바람소리겠죠 저런곳에 태미있지 게임의 충성 파이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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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친구 마이 프레엔드 안 따라오는 나이스 총알 이 게임에서 총알은 또 굉장히 어 엄청난 물자기 때문에 이 총알들을 잘 챙겨줘야되요 일단 이 시체에서 다 이렇게 템 좀 먹어주고 강도가 했대요 강도가 했대요 여러분 보입니까? 정말 생각 없는 사람들 지금 이 상황에서 강도 짓을 하면 뭐 지금 당장이야 먹고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어? 좋은 선택이겠습니까? 이 멍청한 놈들 이것도 함정이라고 우리집 고양이도 안걸리겠다 칼 총알 알고있지 짭뽕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게임에 집중을 위해서 캠을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의 이상간놈들 내가 처리해줘야겠구만 지속히 동해 내가 바로 디스안워드 게임을 맞서한 암살의 풀이다 암살의 풀이다 나의 암살의 실력을 보여주지 죽거라! 죽거라! 나의 암살의 실력을 보여주지!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다! 몽모모모모모 몽모모모 돌아야 돼! 각을 넓게 잡아서! 죽여랴 너 사람 맞아? 괴물보다 안죽어 암살 컴플리트 자 이 친구들의 총알을 다 뺏어 하겠구만 나의 총알을 많이 쓰게 만들사니 자스러운 자식들 일단 엄폐 한 번 없는 애 다운 역시 암살의 신 프린이었습니다 야 니 품에 있는거 내놔라 봐봐 나비도 내 쫄보네 쫄보 이런것들을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예차아 봤어? 이거하지 아메지 방금 허허허허헣 님들은 다 가져가야지 우리의 총알은 사랑이니까요 뭐야 저거 음 너희랑 안싸워 나 지나갈거야 이런 게임들의 유래의 스피드런은 정말 간단하죠 애들이 개무시하고 지나가면은 알아서 개물이 안 나타나는 그런식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애들을 무시하고 쭉 달린다면은 저 친구들은 나를 쫓아오지 못하고 이 게임은 이렇게 클리어가 된다는 점 왜냐하면 왼쪽 밑에 로드가 있기때문에 로드가 있다는 말은 즉 게임을 넘기는 구간이 있다 그 말은 즉 게임을 넘길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난 너무 천재야 역시 게임의 힘 뚫어라 이게 너와 나의 눈독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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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어떻게 못 키는건가요? 이거 내려야되는거 같은데 이거 내려야되는거 같은데 아닌가? 일단 나의 동료는 어디갔죠? 일단 나의 동료는 어디갔죠? 친구야 친구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길이 막혔어 나 어딜 가야돼? 뭐 켜줘요 뭐가 들어가야되냐 저거? 아니 NPC랑 같이 가야지 이런 쓰레기같은 게임같으냐고 못돌아가다? 이게 납침반이에요? 너에게 날키를! 아 친구왔다! 아 여기까지가 끝인가보여 안녕 저희 애tiale 여기 있다 보면 친구가 오는거같아 여러분들 엠뿍 눌렀는데? 아 이거구나 이게 북적인가? 내가 보니까 쟤네들 어차피 알아서 와 엠피 위치 추적 불가능한거 같던데 나는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아 게임의 주 목표를 알려주는거에요? 오오 고마워요 여기 있다보면 와 일로 올거야 일로 요즘에 후레쉬 보여요 저기? 후레쉬 아닌가? 아까도 올렸잖아요 아까도 왔어 이 밑까지 오더라고 우리 인내심의 싸움이야 아저씨 빨리 오시라구요 아니 아까 이럴때 친구가 왔잖아 아니 아까 이럴때 친구가 왔잖아 아니 아까 이럴때 친구가 왔잖아 나 안살을 갈거야 너 난 안살을 갈거야 너 아까 이럴때 점프하니까 보이던데? 아야 미친 이거요? 이 샷건 쓰면 되는겁니까? 이 샷건 쓰면 되는겁니까? 아 근데 올거 같은데 아까 왔잖아 봐봐 저 목소리 들리는거 같은데 들려요? 나 죽이면 오지 않을까요? 저게 게임플레이한것보다 더 답답하시다 죄송 아니 내가 뭐 막혔는데 내가 지금 먼저가다가 저 사람한테 막혔는데 뭐 어떡합니까 내가 답답한겁니까? 저 mpc가 답답한거지 그 mpc가 멍청한걸 나보고 어떡하라구요 그 mpc가 멍청한걸 나보고 어떡하라구요 오고있네 천천히 보여요 저거? 역시 우리친구 오우 팔로우 감사합니다 mpc를 잃어버린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mpc가 저를 잃어버린겁니다 말은 똑바로 해주세요 나는 맞는길로 가고있었어 저친구가 늦게오는거지 얘가 나를 잃어버린거에요 아우 아우 왜이리 느린거야 아우 어디갔어 아니 내 발로 기어오나봐요 요즘 괴물가 거의 동화했어 빨리 오세요 정신슬리가 심하다고요? 정신슬리가 심하다고요? 도대체 무슨말 내가 아니 도대체 저의 말 중에 틀린게 뭐가 있습니까 이해했니? 나는 내가 갔던길로 갔고 얘가 늦게왔죠 내가 늦게갔습니까? 진짜 어딜 봐도 팩트만 말하고있구만 괴물들은 샷건두벅이 안되냐 괴물들은 샷건두벅이 안되냐 자 몸을 비비고 있는데 상처 안입어요 그 맞춤법도 다 틀리시면서 이상한걸로 훈수 두시는 분은 말하는거에 상처입을 정도로 저의 멘탈은 약하지않습니다 자 가자 아아 이 친구도 어디갔어? 환상이죠 미래를 보는건가 꿈ели 그루믄 족같이 늙쓸었데요 아아 멋있어 완전 우리나라 말 마스터 좋아요 문을 열고 나만 믿어 친구 흠 유난류를 발라줄래 난 다 필요없으니까 너의 AK만 주면 돼 야아 고마워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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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무슨 노래야 니 노래 진짜 개같이 못해 빨리 빨리 들어와 어떤 괴물이 나를 끌어줬는데 거의 방역남 가자 치구야 나도 너의 노랫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 가자 나도 너의 노랫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 내가 처음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어디로 갈까 잠시만 나 템 먹고 올게요 안녕 굉장 아아 노 노 오마이갓 에이 에이 프렌 어 어 죽는줄 아우 저 친구 그냥 나버리고 가는거 보소 나 함정에 걸린거 같대 나 함정에 걸린거 같대 일단 템 함정에 걸려도 템은 먹고 죽는다 여긴 어디야 뭔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될거 같은 느낌이죠 사다리가 있는데 저기로 가는게 낫겠지 그쵸 아우 그쵸 어 그쵸 그쵸 어 아우 아우 친구야 내가 좀 떨어지면 걱정이라도 해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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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뱅을 쓴다고 야! 야! 니가 죽을듯까지 이걸 발로 차도 이 문이 열리지 않아 친구야 오살리스래요? 오살리스는 뭐죠? 야 운명의 여신이 우리 편이래요 운명의 여신 말고 사랑의 여신 같은 거나 와줬으면 좋고 야 니취해! 아이 미안 뭐야? 오인 아니었어 일단 이 친구를 방패로 쓰고 이 친구를 이용해서 죽었다 아휴 더러운 피 이 친구를 방패로 쏘소 야 왜 일단 쌍피로 때리는데 아휴 또 많아 이제다 야 괴물은 괴물은 샷건인 것 같다 친구들아 나 깨달았어 이 자식들 샷건으로 죽여야돼 어휴 우리 나라에도 저런거 있으면 개소름이겠다 우리나라에도 그 네발로 뛰어다니는 삶들은 많아요 홍대같은거 가시면요 여러분 술마시고 막 그 네발로 뛰어다니고 많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제 친구가 네발로 뛰어다니고 봤어요 거의 사람이 아니었어 한번도 못봤다고요? 있어요 그 바닷가 거의 붙어 사시는 분들 가끔 특히 건대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데 웰로드님 어서와요 아 그럴수있죠 그럴수있죠 살다보면 저희는 아 방독면을 벗어나는거구나 저희 수상한 사람 아닙니다 아 네발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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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강도들 아니냐? 보면 왜 쓰는거야? 거의 변태 강도 같은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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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아 네발랭 너가 말한거야? 얘가 말한거야? 말을 들으라며! 말을 해! 말을 안하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남성분들 밖에 없는곳에 던져놓고서 나보고 뭘 즐기라는거지 진짜 일도 모르겠네 진짜 뭐야 돈이요? 아이 내가 돈이 또 많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돈이 필요한거였군요 돈쯤이야 그거 저 친구가 좋겠구만 이 친구를 내가 몰래 끌고가서 주머니를 뒤지면은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에는 이제 파밍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시체에 있는 돈들과 템들을 먹을 수 있죠 언제든지 자급지적으로 마마빠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어가 나왔다 나를 지금 엄마와 아빠로 보고있는거 같은데? 나를 지금 엄마와 아빠로 보고있는거 같은데? 우리한테 마마빠빠라고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네 나 이제 뭐해 쳐다봐 얘를 계속? 둘이 뭐하는거야 둘이 연애해? 말없이 쳐다보고있는 둘이 너희 뭐 말은 하니? 눈빛으로 얘기하니? 야 내가 뭘 할지 말해주고 둘이 연애를 하든가 해 또라이들 아니야 이거 납침반 이럴때 필요한거는 납침반 이럴때 필요한거는 납침반이 필요없어 총알이 필요하다 너가 바로 너가 바로 총알 상점이구만 샷건을 개조하고싶어 나는 샷건이 좋은데 샷건 개조 얘 샷건 맞나? 너 샷건이니? 얘 샷건이구나 샷건이니 샷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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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명중일 이런거 필요없는데 확산..아 확산 감소? 아! 이거 필요하지 이게 그거 같은 거네? 초크 같은 거네? 총도만 만드나 봐 총알 파는 곳인가? 당연히 제일 중요하지 작건 총알만 풀로 채울 것 같아 작건이 소음기 안 했어요 확장만 했어요 초크만 박았어 나왔어? 이곳의 여섯과 합의를 봤대요 그 눈빛만으로 대단해 그 남자와 눈빛을 좋아하는 것만으로 넌 정말 대단해 남자는 꽃인 법을 알아 역시 남자는 과묵한 남자를 좋아하지 저의 기회를 받는게 저의 기회를 받는게 저의 기회를 받는게 알죠? 아... 와 거짓말 통했어 우리 돈 하나 없는데 지금 어 돈 줬다고 지금 구라쳤어요 여러분들 내가 도와줘 맙니까 이거 먼저 할 수 있죠 고고 고고고 중급의 도시래요 고향이 돌아온걸 환영하는데 벌써 예약 판매 샀습니다 와 드디어 밖이야 방사능이 있죠 지금 밖에는 위험합니다 어 다리가 없어 뭐 뭐 이 자식아 뭐 죽고싶어 죽고싶어 조그만 벌레같은게 이 가방에 있는거 다 털고 어차피 죽은사람은 템을 쓸 수 없죠 산사람이 써주는게 죽은사람들한테도 더욱더 좋은 일이었을겁니다 좋았어 돈도 터는거지 난 돈이 좋아 필터 사야되요? 미친 필터 뭐 어디에 나옵니까 내 필터가 얼마나 닿는지 야 주변에서 필터 나오겠지 주변을 잘 보래요 그러면 이제 걱정 없대요 그냥 알았어 야! 이 함정을 설치한 사람을 꼭 찾아서 죽여버릴거야 필터 찾았죠 미안하다 아까 내가 미친을 잘 봐야겠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사람은 미친을 잘 봐야된다는걸요 필터 찾았고 내가 함정을 다 푸시고 다니는구만 저거 왔어요 아 어디갔지 잠시만 아 있구나 레디 레디 고고고 문 이렇게 여는거였나요 와 새로운걸 메웠습니다 야 얘 사기꾼 말 믿어도 되는거야? 아까도 돈도 안주는 애가 우리한테 AK줄까요? 미친 무슨소리야 but 이런거 왜 나오고야 바로 숨을거면 스테이힐 미트 비스트 위리 오픈 아 잡년이라고 부른대요 좋아 저 잡년 잡노민지 잡노민지 잡년인지 남자인지 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야. 이런거 못한다고 J vì 아에서도 나 죽어 나 죽어 코라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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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꼬아아 array 제대로 안 잡아? 죽을래? 야 우리 어떻게 해 문 달린 건물 보이나? 어 아니 문 달린 건물이 어딨어? 다 문 달려있지? 오늘도 빨롱 감사합니다 뭐야 이 사운드는? 괴물 사운드가 아닌가 하지만 난 총알을 충분히 보급을 해왔기 때문에 암살 괴물도 암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죠 고마워요 당신의 템 제가 아주 잘 쓰겠습니다 부르지 마 친구 부르지 마 친구 부르지 마 친구 부르지 마 벌써 늦었나 얼마open 네 타임 타임 필터교체 필터 교체죠 교체 타임 교체 장점 아 이거 뭐야 왜 납치만 들고 있어 에너지 맞아 뭐야 나 필척 좋다 아하 노오오오오 나 진짜 필척 쪘었는데 타임 치즈 부리지 마세요 제발 야 이거 쥐가 방독면 딱 끄는거 아니었어요? 딱 끌려고 했구만 구하래 좋았어 총알을 구하겠어 나의 필터 뭐야 너 별것도 아닌게 저의 패기 쪘었군요 쥐 눌렀는데 헛었어 한 번 눌러야되나? 아 그렇군요 납친마는 거짓말을 하지않는가 뭐야 이거 아냐? 막힌 길이잖아 막힌 길이잖아 좋아 이렇게 가서 여기서 레프트 앤 아 이쪽 라이트 불인이 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보내줄 수 있냐? 혹시? 혹시 안 때리면 나 그냥 보내주니? 어어 들어오지 마세요 미안해요 너희 집인지 몰랐어요 무단 집 아니에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미안하잖아 미안하다 하면 좀 들어줘야죠 사과를 안 들어주는거야 인성이 쓰레기네요 여기 사진 뭐에요 으 아 그러니까 악 아 엄마 해냐면 사람 응 다 됐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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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들이죠 가르쳐 나 참 바빠 내 필터를 바꾸란 얘긴가? 뭔 소리야 혹시 실내가 안된다면 귀좀 긁어도 되겠네? 화내지 마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뭐야 왜 벗어 맛있어 평화주의자 간지 메타 뭐야 저거 저거 안가? 함정 어 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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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걸려버렸지? 괴물들이 몰려온다 제가 걷는게 아니에요 잘못이 없다고요 나도 같이 먹자 친구야 나도 같이 먹자 친구야 아주 맛있는 친구였구만 거의 벌레야 지금 플레이 거의 벌플 거의 바닷가 하나 거의 바닷가 하나 어 드디어 만났다 나 왔어요 나 왔어요 흫 흫 와 여러분 나 옛날에 진짜 진짜 매트로 나도 나란 남자 녹화 안하고 있었고 스피드런 아닙니다 1회차 끝난 다음에 스피드런 할거에요 원래 저는 무독한 1회차를 플레이하고 스피드런 하기 때문에 물론 신작같은 경우는 바로 스피드런 할 때가 있지만 아 이 자식아! 사람을 얼굴로 때리다니 지금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들 시발새끼? 지금 한국사람한테 욕으로 덤볐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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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그로 끌게 걱정마 친구들아 야야야 지리바라 멍청이니라! 아 멸그레 한방 잘가요 자식이 감히 주인공을 때리자니 처벌받은 세끼 아니 저 한대로 합니다 바로 그냥 한대로 다 하고 있어요 자 악당들 정말 착해요 계속 살려줍니다 정말 악당들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변신할 때 기다려주지 막 주인공 죽일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죽이고 기다리다가 지들이 죽지 너무나도 착한 마음을 가진 악당들입니다 진짜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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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마 Eck 나 지금 어디까지 나 나 되게 기억이 안 나거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길래 뭐지? 나 좀 낯설어 너희 아싸 템파미 헤헷 떼헷 시체는 아주 저한테 좋은 먹잇감이죠 아 제가 오랜만에 키신 것보다 방송은 계속했어요 트위치에서 근데 디스아노드 신작 공략하느냐고 어 이틀정도 디스아노드만 해가지고 어 이 게임은 거의 3일만입니다 기억이 안나요 그래서 Wake kap 고마워 행운을 빌어 주소 아 미츠룹님 어서와요 아 내가 그러면 여기를 탈테니까 너가 이렇게 밑을 타 Tong와는 안전하니까 AssociatedV2 들어가면 애교하는거지 자 i go 타 보고 싶었어 우와 concern 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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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단 여러분들 이 게임은 제 캠을 끄고 막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적팀이랑 같은 편을 하는거야 자 감사합니다 이번 디스하드 신작도 재밌어요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시면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경적 빵빵빵 짠 아니구나 야 문을 열어라 불인이 왔다 언능 문을 열지 못할까 나를 기다리게 하다니 죽고 싶은게냐 아 여기로 지나오다 잡혀갔지 자이는 장망쳐서에서 파견됐습니다 장교님 장교님의 타령을 수송중이에요 미친 적혔어 똑똑한데 자식 바로 느낄 줄이야 자식들아 뒤에서 소리를 알아 아 뒤에서 오는거야 여기 돌아가면 죽었어 그만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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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자식아 너희들이 죽음국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들은 그냥 엑스트라야 어? 나의 발판이라고 어 너희들이 죽는 이유는 나를 기다리게 하겠 어 해소이다 좋아 좋아 일단 타랑제부터 탈가연 레프트 내가 딴건 몰라도 레프트는 알지 나이스샷 겨우 닝겐 자식들이 나의 기간단 총하트 덤비는 것이냐 너희들의 그 간이 아픈 몸으로 나를 어떻게 이길려고 아 강력한 몸 자식들 역시 인간 제법이야 역시 사람은 대단해 역시 한명에선 보잘것 없지만 여러명이 있을 때 대단한 힘을 갖게 되는 인간 어디있어? 아 안보여 누구냐 뒤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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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배틀그라운드 랭컨인 사람이야 에임 굉장히 좋아 들어와 별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기는 흠 흠 뭐야 뭐야 누구냐 봐 죽겠고 오 마이 갓 전차는 아니잖아 왜 전차가 지하철에 다니는거야 미친 전차 도망와 뭐야 누가 누가 그래 봐주는데 뭐야 무섭게 분위기 왜 잡아 왜 이렇게 꼼꼼해 무슨 소리야? 어이씨 적당히 마라 왜이래 목숨이 아깝지 않으면 적당히 마라 아 너무 불꽃때명 안보여 적들이 어딨는지 아...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 내가 охか게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러냐냐 결irlah 사운드 100명 말 다 죽였는데! 넷!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유후! 헤이헤이! 화이파이브! 아주 잘했어 우리 둘이 함께하면 우린 무적이야 잘 안보여요? 여러분들 화면 화면에 발길 조금만 올려드릴게요 아 우리 프레임 애청자님 5천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루린? 고마워요 그 와중에 트위치 후원 값합니다 그 와중에 트위치 후원 값합니다 그 와중에 트위치 후원 값합니다 내릴까? 아 드디어 이 답답한 곳에서 벗어났구만 나 장아리 낼지요! 여기야? 내가 열게 고고고! 뭐야 뭐야? 왜 안들어와? 아 깜짝이야 나 문 열면 죽어있을 줄 알았어 친구야 어 죽을 것 같으면 말해 내가 죽여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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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아허허허허 아키가 있구나 헤헷 헤헷 나는 커맨드가 뜰줄 알았지 어 에세애캐님 어서오세요 이 쥐새끼들 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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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헿 헤헷 어 번역들이 잘 되어있어요 당연히 말이 좀 거칠 수 밖에 없죠 여러분들 방사능 속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지하철에서 살고있는건 뭐야 뭐야 누구 있어? 두구야 들어와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친구 친구 내 에임은 미쳤지 내 이만 믿으라고 친구 너는 내 이만 잘가 잘있어 잘있어 친구들아 따라오지마 죽여버릴거니까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말라 했어 사람은 두번만 하지않아 앗깃 완벽했어 총알은 죽여서 먹으면 되니깐요 예등님 어서오세요 뭐야 저거 저거 또 하하 또 괴물자식 괴물아키 샷버지채고 야 나 너 안보이는데 손으로 반칙이다 그거 어어어 이쁘엄 재밌구만 약간 신바트의 모험타는거 같아요 이 고백데이에 여자친구 없는 저는 로또월드로 못가게하니까 이런거라도 타라고 우리 신께서 나한테 배려했나보다 하 벌레새끼 벌레는 좀 가세요 저거 벌레가 제일 싫어 진짜 오 총알 엄청 많은데? 미친 여차 저걸 몰라 와 괴물들 보입니까? 적당히 있자 당해라 소우기전에 제가 돌머리인가봐요 제가 돌머리인가봐요 아이씨 퀴 우리 대상국 아이 죽어 쌌는데 오지마세요 오지마 오지마세요 오지말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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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아프다 귀아프다했다 소음국의 범죄야 보소할거야 아 안돼 도와줘 아니 너가 너무 위급하구나 미안 넌 죽을 것 같다 친구야 내가 보게 너는 끝났어 고마웠고 너의 은혜 잊지 않을게 친구야 뭐라고? 너는 살으라고? 도망가라고 도와줄 필요없다고? 알겠소 너의 의지 이어서 도망갈게 안 돼 안 돼 아 친구가 저한테 자신은 괜찮으니 도망가라 했습니다 저는 그 의지를 이어받아 나라도 살겠습니다 잊지 않을거야 저 친구는 저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저 친구 이름 뭐였지? 뭐 이름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나 키 까먹었어 이거 나 히터 나 침마 어떻게 켰지? 뭐 왓 더 폭 에이 맨 일로 가라는데 끝까지 가야되냐? 괴물들한테 샷건 샷건이 최고지 나 잘 보고 왔구나 요 쪽인가? 아아 요 쪽이네요 프린 영상 매일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댓글과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고마워요 아 파벨이네요 이름이 알고 있었습니다 파벨아 뛰었겠지 내가 당연히 스테이션. 포그만 굿 미 미 데에 앤 테이크 미 투 폴리스. 블랙 역에 가야했다. 거기서 울만을 만나면 그가 폴리스로 안내줄 것이다. 제가 후레쉬 켜드릴게요. 미치. 후레쉬 위키라이트 내가 언제 칼을 던지려고 있냐? 이거 건들면 안돼. 이건 바로 인간들 만든 함정. 트랩입니다. 사람들이잖아. 인사를 해줘야겠구만. 어. 어. 동료에요? 왔어요. 아유. 아유. 저도 동료인 줄 알았죠. 절대로 님들 얼굴에 칸을 박으려는 생각 안했어요. 괜찮아. 너흰 다 X때도. 난 주인공인 땜에 살아남아. 큰일 날 뻔했다. 바로 총 쏠 뻔했어. 아유. 어. 우리는 이제 지하의 아이들. 그러면 제가 닉네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팀 이름을 프링 가이들로 하자게 어떨까요? 말을 해. 별로요? 별로 말을 해. 뭐야. 뭐야. 그 눈빛. 어. 내가 정한 팀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건가? 싸움이 뭔지. 진짜 사나이들의 싸움이 뭔지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진짜 사나이의 싸움이 뭔지.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사나이의 싸움. 진짜 사나이는! 템 어딨냐? 템 있다며? 창고 어딨어 창고. 템 있다며? 템 아 보급 창고 어딨어 보급 창고. 이거야? 어어어어 아아어어어 뭐야 다 죽었어 아 이벤트구나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냥 안그래도 보족한 사람들 데드맨 데드 아이 데드 일어나 아저씨 좋게 탭 내꺼 게이트 저게 오그만 빨리 오지 진짜 사나이의 싸움을 보여주겠습니다 진짜 사나이는 엄폐보를 앞에 두고 싸우죠 야 너 앞에 사나 안보여? 나한테 먼저 오지 진짜 사나이의 두 번째 전투 내가 네 목숨 살렸다 방금 나 이제 너의 생명의 은인이야 됐어 다시 가지 안돼 한명이 죽었어 얘네 막 공중을 날아다녀 미쳤나봐 애들이 막 새야 샌들 알아 엄폐물이 하나 사라졌구만 아니 강좀 싸워라 존나 답답하네 진짜 이러시는데요 여러분들은 게임에 대해서 일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게임들은요 이벤트 형식의 게임입니다 버티는 형식으로 가는거지 내가 많이 써봤자 내 총알만 아깝지 정말로 고운 부분이 하나도 없는거니 여러분들은 집에 돈이 없어서 게임을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거든요 게임 분위기에 안 맞게 총살골이 났어 꼭 게임 분위기에 맞춰서 게임을 해야합니까? 무조건 그래야됩니까? 애초에 공포게임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난데 왜 공포게임은 공포게임답게 스푼게임은 스푼드게임답게 해야되는거죠? 아니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니까 내가 이래서 요즘 유튜브 방송하는데 진짜 유튜브 방송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많이 오는 사.. 어 그 만큼 진짜 개념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짜증이 나요 유튜브 생방송하면 제가 어그로드를 조금 무시하고 게임하려고 해도 제가 그 성격상 그게 잘 안돼가지고 이렇게 결국 어차피 게임 다 죽어요 다 죽고 이렇게 이벤트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총알을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말고 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의 기억도 모르는 내가 못하냐? 내가 못하냐? 젠저 올라가고 그래도 이 게임이 좋은게 나침반 따라가면 게임이 진행되는게 정말 좋아요 어디가 어디가 알아서 보내줄게 보내줄게 넌 넌 나만 싸우고 싶구나 싸우고 싶다면 어디 한번 덤벼보거라 좀 지나가는거 같아요 약간 날개가 생긴거 다른 앤가 아까 걔랑 여태꺼가 약간 오이씨 깜짝이야 오이씨 취해서이씨 남자자치 못하는 친구들이구만 저쪽인가? 아니지 이쪽으로 넘어야되니까 이 위를 통해서 가야되는건가? 길이 어디야? 넌 죽었다 여기 한 넌 죽었다 진짜 나이스 레트로 포탈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쟤가 아닌데 음 음 아 뭐야 이거 베리야? 띵동 띵동 문좀 열어주세요 계단으로 가야되나? 계단으로 가야되면 어디로 가요? 계단으로 가야되면 어디로 가요? 길이 여기 막혀있고 흠 흠 넘어가 길은 개척하 여기도 안넘어가지고 여기 길 아닌가봐 여기 안으로 따라가면 길이 있어요? 더이상 길이 어딨다는거지 나침반 따라 안으로 나침반 따라가 여기야 그래서 더이상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죠? 돌아서 가는 길도 이쪽인가? 지하철 밑에 지하철 밑으로 내려가는 곳도 없고 아예 뺑으로 도는건가? 아아 아 이럼 펑킹 이렇게 이렇게 쉬웠던 곳이 너한테 화풀이라 하겠다 예정이장 그레에에 Ee 내가 바보였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히 가기 전부터 어 약간 때려나 흩흫 흫흫흫흫 흐훠흫 ash ㅋ 불 땜에 죽고싶어? 야악! 와, 한대 때리고 튀네? 비겁한 놈들 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못 비시나? 어... 철로 넘을 수 있다니 하아 아 얇을 터지는 놈들 너 왔지 너 왔지 너 왔지 안왔어? 누가 울어요? 여기구나 어 아이가 있어요 Let's go to mom You told me you take me to Go away Leave me alone Mom told me not to talk to strangers Please uncle Are you hurt? Say something He won't wake up I think he's dead He's dead isn't he Help You'll take me? I don't know you But if I don't I guess I'll get eaten by the monsters 혼자 거의 연기 연기 수준인데 뭐야 저 아저씨 저 아이의 매일이 당당해 거의 이중인격 아니냐 저 정도면 삼촌 일어나요 왜 총을 못사해요 난 총이 필요하단 말이야 날치켜줘 방패가 필요해요 저기 방패가 나타났어요 이러면서 당신 총 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을 가죠 삼촌은 어 거의 그 정도인데요 네 삼촌이 죽은거는 빠진힘도 없어 지금 내가 보기에 100%야 사실 목숨이 중요했는데 자기를 구해줄 친구가 맞기 때문에 이 친구는 괜찮아졌어요 아 진짜 너무 빠르다 이건 칠을 어떻게 봐준다는거야 그냥 보기만 하는거 아닙니까 뒤에서 아이씨 진짜 죽어 너 죽고 싶 죽고 싶냐고 적당히 하자 진짜 나도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애들아 웬만하면 너희를 때리고 싶지 않아요 이들이 나를 괴롭히 어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나도 여러분들을 때리지 않을 겁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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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태지야 태지로아 오 총알 많아 어 이 아이 쓸모가 있구만 일단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아이씨 아이씨 너의 입부터 막아버렸잖아 미친 그 뒤지야라 내가 네 말을 믿었다가 지금 다시 지킬리받 당했어 어 야 적당히 화장 적당히 적당히 해라 어 음 수류탄 안 던져 걱정마 저기가 어딘데 방위를 말해 없잖아 야 죽고 싶 죽고 싶냐고 똑바로 브리핑해라 진짜 방독면 안 벗는 이유요? 까먹었습니다 거의 방독면가 하나가 된거죠 정확한 브리핑을 해야지 그니까 네가 계속 잘못된 브리핑을 한다면 이번엔 네가 사라질거야 나한테 알았지 맞아 하늘이야 저기 넌 정말 유명해질거야 말 개맞네요 진짜 거의 저만큼맞네요 내가 둘이 된 느낌이에요 내가 당신의 아들을 구했어요 아주 친절하게 말이죠 저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맞아요 제가 도와줬어요 나한테는 보답을 해야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막이 겹쳤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이걸로 부족한데요 수지가 안 맞는데요 겨우 이 탄약이 이 사람의 목숨인가 갔다고 생각 못하는데요 내가 봐준다 이 정도로 마음이 착하니까 나라는 남자는 착하기 때문에 저 정도로 봐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사람 진짜 많네요 여기 카르마는 신경쓰지 않는다 원래 1회차는 그런거 신경쓰는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카르마 이런거 신경쓰는거는 2회차 할때는 신경쓰는거지 원래 1회차는 그냥 자기하고싶을때로 하는거에요 아 길은 어디나요 아 나가라고? 들어오자마자? 알았어 성지원님 어떠세요? 난 세상의 종말 이후 음진하게 변해버린 모스크바에 다시 올라간다 홀역의 금비병은 내게 지상에 대로 나타나 나치레인정 부대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었대요 아 준총알은 실탄이 아니라 화폐입니까? 오 감사합니다 설명 아니 값정도는 대우해줘야 돼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메트로는 좀 짧게 가겠습니다 오늘 메트로는 여기까지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토코요 좀 뜯고 토코요 좀 뜯고 토로과 감사합니다 셀켰니? 망해버렸군 이거 봐 아씨 오랜만에 키가 안 익숙하네 회복킥이 뭐였지? 아 잠시만요 끊기고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아우 됐다 정답 씨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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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퇴직량 사라졌구나 끊긴다고요? 끊기는거 있어? 끊기는게? 맥 하나 없다고요? 나 잘보이는데? 그램이 10대라고요? 왜지? 버퍼가 심하다고요? 나 개잘보이는데? 어째서지? 버퍼가 심하다고요? 버퍼가 심하다고요? 버퍼가 심하다고요? 버퍼가 심하다고요? 버퍼가 심하다고요? 버퍼가 심하다고요? 전 프레임 180 나와요 여러분들 버퍼가 심하다고요? 버퍼가 심하다고요? 버퍼가 심하다고요? 버퍼가 심하다고요? 버퍼가 심하다고요? 죽어라! 지구한테 악대라! 너희 제발 없으면 우리 지구가 아플 리가 없지! 죽어라 조금만 기다려! 우리 지구의 집은 아직 없지? 도왔어, 지구야! 너를 위해 내가 씹내고 있어, 이유로운 인간들! 감히 우리 지구를 아프게 하다니 너의 주말 없었다면 애초에 방사능도 없었어 아 잠시만 잠시만 조심스럽게 하이 칼 던지는 키가 뭐였지? 아 씌였구나 그래서 안오죠 아 씨 잘못 던졌어 나와봐 아 죽겠다 뒤에 뭐 네 저는 용맹으로 했습니다 빨리빨리 싸우고 싶어서 난이도는 보통으로 했어요 이름 바꾸는거야 문제 안됩니다 아 나 피해복하는 법을 다 까먹었어 아 이거구나 아 다시 봐 아아 키가 헷갈려 오랜만에 하니까 칼 너빼 힘을 무시하지마라 너빼 힘을 무시하지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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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아 난 너희 편이야 나 때리면 안된다 나 너희 편이야 야 도와줄게 아 마스크 없다 뭐야 이거 이거 마스크 깨님 마스크 깨님 마스크 깨님 괴물들을 죽였습니다 전 느꼈어요 사람보다 괴물인건 없다 이렇게 보면 이 괴물들은 동물들이잖아 우와 우리 인간들의 싸움 때문에 괜히 방사능이 된 불쌍한 놈들이잖아요 아 수상사람 아닙니다 걱정마세요 걱정마세요 좋았어 아 잘가요 잘자요 아주 쿨하게 재워준다 한손으로 그냥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이놈의 방등변을 제가 갖고 와도 될까요 와우 이거 그거잖아 야간투시경 야시경 진짜 장착이 되는거야 지금 어 이거 소음기? 이거 좋은거 같은데? 아 어떡하지? 소음기도 이거 아닌가? 좀 타볼까? 어 맞다 소음기 비치 남중! 이런 소음기를 깨보 오 진정의 날피야 나의 심장아 고동치지마 좋았어 진정의 미친 와 이거 함정바사 함정바사 진정하는거야 95 98 challeng 잘 봐야 돼 뭐야 이거 마음대로 돼 조심스럽게 지나갈래요 지나갈래요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다 바이 프린 아무도 없어요 한 명 더 됐다 아닌데? 철회 한 건가 다? 왔어 파밍 나이스 시체가 있으면 종아리 있지요 게이드 여기 있나? 너희 다 죽었어 너희 프린이를 건드렸어 뭐지? 길이 이쪽이 아닌가? 기구 이게 뭐지? 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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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지? 뭐지? 누구야? 어디? 자리 개미 아줌만 아주 맛있구만 이따다키바스 흠 안깨지네 흠 또고 이리로 가라는 것 같은데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다 암살 컴플리트 역시 이 게임은 조용히 은밀하고 위대하게 죽여야되죠 저글 조용견이요? 아 저 아이언 사이트도 편합니다 자주 이걸로 써가지고 완벽한 암살이었어 야 나 방금벽 깨졌어 어떡해 개미 로그 해 개미 소리 아니야? 길을 밝힌다 아 거미 진짜 싫어요 아 너무 무서워 이게 게임이 아니었더라면 난 기절했을거야 분명히 저기요 누가 방독면 좀 저한테 하나만 팔아주세요 제가 해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되나면 당신의 방독면을 제가 갖고와도 어 갖고와도 될까요? 안되나 안되나요? 역시 어 지인님 어서와요 역시 죽여서 뺏어갈 수 밖에 없겠다 나라도 살아야지 공짜는 없냐구요? 아니 제가 목숨을 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목숨 바로 죽이려고 했던거 목숨을 살려주고 있는데 공짜입니까 원래 사람의 목숨보다 귀중한건 없는 법이에요 야 너무 무서워 부모에 내년만이 자식을 드셨는데 그 부모를 사랑하고 이해할 부모 좀 줄라줄라 얘들아 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거니 반대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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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팔은 하늘 사브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대요 나 근데 이런 풍경 되게 좋아해요 이쁘잖아 아 그렇군요 같은팀 깨려? 아이 죽일 수 있었으면 벗어라 죽이고 다 뺏어갖어 수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아 다행이다 우리 베프에요 베프 구라이 친구입니다 아 다행이다 보내준다 역시 브라엘 두쪽도 함께한 사이 친구의 친구는 친구죠 아하하 반갑다 친구 너희들 눈이 초록구나 거의 피콜루네 이 친구를 죽였으면 킬 날뻔했어 다행이야 이 친구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친구였다니 일단 방독면을 꼭 사야겠어요 방독면을 안사면 게임이 안되겠다 저 드디어 우리 헤네시스 같은 마을에 왔군요 굉장히 큰데 마을에? 나 이렇게 큰 마을 처음 봤어 미친 봐봐 여러분들 지하철도 있는데요 마을 봐봐 나 이렇게 큰 마을에? 나 이렇게 하는게 미끄러워 우리 헤네시스 같은 마을에? 그 장치에 여기가 노안에 가있다 아우...여기에 뭐 그거 파십니까 그거? 그 그 그 뭐냐 그거 아뇨 필터는 필요가 없고요 방독면이에요 방독면 여기 방독면 파는 거 없습니까 방독면? 저기요 방독면 안 파십니까 아우... 아니 상점 망했으면 좋겠네 방독면은 여기 장사하지 마세요 방독면 같은 거 앞에서 방독면은 멘트론 왜 이렇게 이 방독면은 스틸 방독면은 이 방독면은 그 방독면은 이 방독면은 그 방독면은 암튼 오, 멋있어 누가 저 흉터주차 멋있다 안 내라, 야! 너희들 대장말 들었지? 안 내! 내가 귀빈이다 귀빈 똑바로 안 내라 난 기다리는 걸 싫어한다 빨리 가라! 와, 얘네들은 우리 마을 안 도와준대요 쓰레기들 괜찮아, 나도 우리 마을에 미련 없어 저를 여기에 살게 해주세요 앞으로 여기 주민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을 잊었어요 저희 마을은 벌써 전멸에 있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평생 여기서 살겠습니다 도대체 도도가 도대체 도도가 대 fiscal 비결 près Rae 나는 누가 구해 줍니까? 나는 나는 starts 저는 뭐 방독면도 없이 저기를 어떻게 구하러 갑니까 animal 방독면, 여기 쓰고있네 벗겨주세요 뭐해 이거 이런 젠장할씨 용사요? 저는 용사같은 직책맞기 싫습니다 저는 어? 이세계가면 용사가 아니라 마을주민 할거에요 마을주민 봐봐 얘 벌써 죽을려고 한다고 방독면을 찾자 방독면을 찾자 이 친구가 분명히 있을거야 나이스! 좋아요 이건 다 계획된 대로 안녕하세요 아휴 저는 적..적..적다 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랬 야 니 친구 죽었다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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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이 그냥 곱게 보내줄 때 갈것이지 괜히 목숨을 잃고 있네 야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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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울지말라했다 네 방독면을 듣게 훌륭한건데 ㄴㄴㄷ 쁘다 응 너희들 먼저 공격하니까 알았어 다 죽일거야 이제 다 주는거 없다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했건만 잠시만 나 낙침반도 안 가까워 있었잖아 근데 기일을 밖에 가고 있었잖아 역시 나야 미안합니다 ㅉ 아.. 탭 아아!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high 아 진짜 따 타르락 여기서 뭘 하라는 거야? 나침반이 없는데? 여기라고 돼있는데? 저기 무슨 길인가? 여기 길이 있어 여기? 나침반이 하자는데? 여기야 아무리 봐도 이건가? 여기니? 여기야? 뭘 뭐라는 거야? 뭘 하라는 거야? 쟤랑 내가 맛장이라도 뜰까? 이런 곳에 약하지 너? 어 어딜 가야 되나요 여러분들? 길이 막혔다 나침반이 이런적이 없는데 정확히 여기거든 아이씨 아이씨 아 기다리면 NPC였나구요? 요 앞에 기다리면요? 이게 도서관이야? 아이씨 저씨가 아 걸어서 와요 아 이거 딱봐도 버티는 소리네 이거 딱봐도 딱봐도 몬스터 웨이브죠 사운드가 아유 더럼키 들어와 자식아 너희들은 바밍을 못하는게 아쉽구만 미안 이제 총알아키다 이 친구들이 죽여줄거야 나의 소중한 전화를 아끼고 이 친구들의 총알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 전투대형 제가 압니다 전투대형 좋아요 좋았어요 좋았어 나의 포지션은 쥐야 이 친구들의 등을 지키겠습니다 필드 안꼈니? 쥐야 좋았어 좋았어 완벽한 포지션이구만 완벽한 포지션이야 뭐 뭐 아 한발 잘못해 완벽해 완벽한 포지션 전략적이야 이게 바로 전투대형 이게 바로 전투대형 내가 아니었으면 이 친구들 다 죽었어요 어어 아하 이만 해야되라 이만 해야되라 했다 아 내가 다 잡았어요 잠시만 두마리도 맞냐? 야 야 내가 혼자 거의 다 잡았네요 내가 거의 한 5분에서 다 잡았는데 내가 고고고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고기방패 두 명을 얻었습니다 미트쉴드 문이 열리네요 내가 들어가줘 아 뭐지? 뭐가 나를 막고 있어 결계인가 뭐 지네요 빨리 열어라 샛대가 뭔데 샛대가 샛대가 문을 닫아 바보야 아아 야 야 너 죽을 것 같다 친구야 내가 보니 넌 죽어 어 살았네 제작사가 정말 착하군요 제작사가 착하네 치친구를 살려주고 뭐야 위총물 왜 갑자기 잠겼어 미르틴 뭐야 저거 족수 족수물이 있잖아 이거 너 이거 다 자식아 뭐하는거 너 이거 어? 쪼그러져라 자식 이거 뭐하는거야 이거 이거 치훈이 열 방법을 찾아봐라 나오자 된다 열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흠 저기요 열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죠? 여덟 반대편에 괴리있다구요? 어루 뭔 꼴이가 아 괴리 영화같은 일이 너희 또 내려왔어? 미친 너희 때리는게 아니구나 아 안 때리네 아아 그만 때려 철쌍 그만 때려라 아 저기있네 문 그만 때려 아 아파 뭐야 저걸 때리다 했다 이거 어떻게 하니 이거 어떻게 하니 같이 있는건가 아 오케이 오케이 님 자 여기 김 님들 님들? 헤헤 헤헣 에헷 문 못 여는데요? 쟤들이 열어주.. 열어주는건데요? 들어가 나가 나가라 했다 나가라 했다 네 머리 네 머리에 총알 아하 접니다 미안해요 아 너무 급하다보니까 총알 한방에 제 방기까지 두방이 나가버렸네요 미안해요 좀 낄수도 있지요 너무 생생대시네 야 너 뭐하냐 총알이 없어 빨리 열어줘 않니? 안 열어주네 보스전은 나 혼자 치러야되는 것인가 여기 잡고 있고 흠 뭐야 이게 왜껴 거미줄 안 터지네 이건 어디지? 이거 또 낙하산이? 아 낙하산이라 이거 나침반이? 잠겨있죠? 잠겨있죠? 안 열리죠? 여기도 못올라가죠? 여기도 못올라가죠? 진짜 문 열기 안된다니까요 안 열려요 이런 퍼즐이 처음이었어 익겜하면서 그래서 상상을 못했어요 뭐 익겜하면서 저런 저런 뭐냐 처음이었어가지고 가자 얘들아 저기 악림은 내가 보기에 매트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 2층 문 열기 지금 아닌데 2층 문 열기를 하고 있고 어 저 아까처럼 이렇게 알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지만 모르는데 훈수 둔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뭐야 어 개짜딕내에요 그거 저거 아까도 문 못붙이 내가 못여는건데 문 열 수 있음 이러고 있고 내가 느낀게 쟤를 쏴봤자 의미가 있을까? 쟤 죽긴 죽어요? 개밀어 보이는데 은근? 파밍하러 가야지 안 죽었냐? 아 까비 왜 Event 아 왜왜왜왜왜왜왜왜와와요 뭐 시킬려구요 엠きます 고속에 보자 책 Gender ologia DRABREERIE FOSSIL MARSHALL 미친? 그러니까 결국 나보고 혼자 다 하라는 거잖아? 와 저 제 시장에 양심없는 자식들이 있네.. 아니 내가 말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왔구만? 어? 말 도와주지도 못하는 놈들이 C 결국 나보고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라는 거잖아요 와 이건 자고치고 보친거 아니라 쟤네 뺨을 때려합니다 뺨을 쳐야되요 이거는 이런 무슨 소리야 난 아직 혼자가 됐다 그리고 곧 공포의 눈동자를 정말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도 여기 챕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챕터 굉장히 재밌겠네 어우씬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챕터 재밌는 장면에서 끊겠습니다 내일 메트로 엔딩 보러올게요 이거 지금 싱크 별로인가요? 내가 지금 또 녹화를 했거든 아 맞다 여기 보스전이라고 했지 나 지금 녹화를 해가지고 밑에 문구가 많이 가리는데요? 아니 뭐 새 게임 누르는데 문구가 가리면 문제되는게 있습니까? 채팅 봐주시면 채팅 보고 있어요 무슨 채팅이요 아지나님 어서와요 와 시프로 100% 올라간다고? 녹화를 안해야겠다 녹화 안하고 다운받았어야겠다 자 가자 어 너 뭐야 왜 여õً 어 어어어 쉬팬지가 있어 게임에 어 워거에 진풀 어 뭐야 뭐야! 여기 동물원이야? 동물이 있어 여기 잠시만 잠시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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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힐링! 오지마 오지마 아직 두배 남았다 아핼 두배 남았다 이 죽긴하냐 죽긴하냐 죽는거 맞냐 죽는거 맞냐 죽는 거 맞냐고 아핰핰 Elle 아하하하 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불 난다 불 난다 불 난다 불 나 야하아 멍청아 진펜치국이다 이 자식이 감히 나를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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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비다니 자식아 너는 한 대 더 맞아야 돼 너는 너는 한 대? 두 대? 아니 세 대! 아니 네 대는 더 때려야겠어 좋았어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화면 조금 멈추지 않습니까 약간 야 나 총알 30발 있어 미친 와 한 마리 더 있다고? 어어어어어어엏 아 야 너 내가 눈사람 챔피언이야 내가 살면서 눈을 감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알겠어? 자식아? 자식아? 어! 어이 펀치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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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지금 눈 보고 있다 지금 눈 보고 있어 나 놔라 노랫 거기 안 들어간 아 유령이세요? 침팬지 유령이야 침팬지 유령 사라졌어 아 아 You can see! You can see! Temtemtem I need Tem!! No!! Boy, you came there? Da should go What? What? 또 꺼냈을까? 총알 낭비 너무 심했다고요? 아니 제가 처음에 총 연락 쏘고 있었을 때 다들 웃고만 있지 나한테 쏘지 마세요 프리님 쏘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도 돼요 이러면 한 분도 없었으면서 뒤에서 말 진짜 많으시네 진짜 여러분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부터 쏘지 말라고 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말 안 할 거면 뒤에도 말하지 말든가 야 오늘 처음에 했으면 아 오늘이래 오늘 이거 일단 1회차에요 그건 몰랐으니까 죽여야 되는 줄 알았죠 죽여야 되는 줄 알았어 나도 죽여야 되는 줄 알았으니까 쏜거지 그건 총 낭비가 아니죠 여러분들 나도 적이 죽여야 되는 줄 알았으니까 총을 쏜거기 때문에 이건 낭비가 아니죠 경험을 얻은 거야 나는 거기서 아 안 쏴도 되는구나 라는 걸 떨어지는 곳에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여기가 나 개좋아하네 어 보고 있어 나도 보고 있어 보고 있다 했어 혹시 지나가도 될까?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나도 나도 화낼 수 있어 저다 장면이 더 리듬사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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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이 안 때린다면서요 흫 개후드를 맞았는데요 진짜 으어어어 반드 바지면서 버티기 보고있다 했다 보고있다 했다 쳐다보고있다 했다 아앗 길게 헷갈리네 진짜 아니 살기위해 총알 쏜게 어떻게 낭비입니까 낭비라는 얘기 한번만 더 해보세요 내가 블랙 낭비하는 수가 있으니까 일회차라고 하시는 뜻을 잘 모르겠다고요? 유튜브만 오면 저렇게 내 말을 내 내 내 내 나를 거슬리 일회차라는 뜻 모르시나요 MKR님? 일회차라는 뜻은요 이 게임을 깨는게 일회차냐고라는 얘기입니다 종이하세요 진짜 다시 개빡쳐서 트위치를 넘어가겠잖아요 이 맵은 처음 봤을거 아니야 내가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적당히 헤라 적당히 헤라 적당히 헤라 적당히 헤라 적당히 헤라 적당히 헤라 문을 찔러버렸거든요 어이C 걔를 왜 이리 못합해 왜 너 진짜 나한테 왜그러냐 너 진짜 진짜 너 진짜 나한테 왜그러냐 푸린이 그러시면 무서워요 날 안 무섭게 해줘요 내가 화 좀 안내게 야구 어헤 야구 제가 유튜브로 다시 돌아온걸 후회 안하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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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찾았다! 이 새새끼 여기는 사파리야 다닷! 엘리베이터에 닫혀! 닫혀야돼 좋아좋아좋아 좋아 잘한다 침팬지 잘한다 윙선 좋아 뜯어버려! 그래 그거야 아 미친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으아 트위치도 하고 유튜브도 합니다 어 약간 유튜브에서 그 약간 이렇게 빨간색이 떠야지 공격 안하는구나 좋은 팁 감사합니다 아 나 이런 팁 주는거 너무 감사해 정확히 앱을 맞춰서 어 아 아 아 아 나 나 진짜 방금 다 뿌셔줘 하지마 맵을 봐야돼 맵을 저긴가 저긴가? 롤펜슈타인 나중에 할겁니다 확인할거에요 아 지금이니? 쟤들 같은편 아니에요? 모르겠다 사람들도 같은 사람들끼리인데 사람들끼리 싸우는것처럼 그럼 괴물주도 같은 괴물에게 싸우지 않을까 하하 언제까지 나오는거야 언제까지 하하 하하 새거다 바이오슈타인 다이오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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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공략 이번에 할것들 싹 다 정리해놨어 야 니 엉덩이가 참으로도 탐스럽구나 좋아좋아 개를 먹어 난 맛이 없단다 그친구가 아주 맛있어 양념까지 되어있지 좋아 어어 빠이오 아 맞아 저렇게 팁들을 팁들을 알려주는건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팁들을 알려주는데 어어 저긴가보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이 더러운 물에서 올라가 이 더러운 물에서 올라가 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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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는 갑툭찌가 많은데 겁많은 프리님이라면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도대체 그 말에, 그 말에 어울리지가 않는데요. 보통 겁없는 프리님이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가 맞지 않습니까? 내가 이상한 건가요? 어떻게 갑툭찌가 많은거에 겁많은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거지. 저 역킬 못 외웠어요. 이거 지금 처음 하는거였어요. 지금 오른쪽에 밑에 있는 나침반 보고 가고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지나갈래요. 용기 내볼게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어후우. 어후우. 저거 완벽해 완벽해. 거의 바퀴벌레 빙이야.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나를 바퀴벌레로 알겠구만. 이쪽 밑인가? 혹시 모르니까? 아니야. 이쪽 밑이 정확해. 내가 모르게.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저기까지 가보자고. 네. 유튜브에 올려드릴겁니다. 저긴가? 여기가 봐. 공략 만들려면 1회차 깬 다음에 미친듯이 그 게임을 해보는거에요. 계속 깨는게 아니라 챕터 1 한 20번 도전하고 챕터 2 또 10번 도전하고 이렇게 마음에 들게 깰 때 동안 다시 그 챕터를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게 깨면 다시 다음 챕터 넘어가고 다시 깨고 거기 마음에 들고 깨면 다시 넘어가고 막 여러 번 10번 20번 깨다보니까 막 공략이 만들어지는 게임들도 있는데 보통은 요즘은 공략을 그렇게 안만들고 음. 이 챕터 1 미친듯이 깨고 어. 클리어되면 챕터 2 다시 외우고 챕터 2도 클리어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딨지? 찾아야 되는데 그거. 나의 러브레터. 나의 중학교 2학년 때 보냈던 나의, 나의, 나의 부끄러운 부끄러운 과거가 숨겨져 있는 아, 여기있다. 아니구나. 저건 졸업 앨범이었어요. 이거는 빨간 잡지. 보통입니다. 보통. 원래 게임 잘하시는 줄. 아니 그 공략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 잘한다고 공략이 그렇게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게임은 잘해요 저. 내가 알아도. 나 게임 잘한 편입니다. 근데 내가 만들었던 공략들은 어떻게 1회차에서 그렇게 보여줘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걸 해보세요. 난 딕시스 문터를 찾았지만 밀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도움이 없어서 없으면 살아서 이 도서관에 빠져나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었다. 어. 아니 페이커라도 롤 첫번, 첫번째 하는 판에 그만큼 하겠습니까? 글자가 가린다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정도쯤이야. 챕터별로 잠시 뜨는 건데. 아 제발 날 놓아줘. 집착나마. 제가 가는 남자는 인기가 없다고. 하하하. 나이스 샷. 좋아요. 역시 인간은 위대. 야. 총 50개? 세권탄 방금 사서 죽이는 자 다 썼는데요. 봤냐? 이게 나야. 친구들아. 음악 좋죠? 아이유 노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음악 센스 보소. 나였으면 아이유 가을 아침 틀었다. 물 가꿉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기분이 약간 나쁘게 말할 때 있어서 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어. 내가 누군가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면 그분이 먼저 저한테 기분 나쁘게 한 겁니다. 저는 절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들 말고는 무조건 이쁘게 얘기해줘요. 두배로. 세배로. 흠. 당신이 상점 아저씨 되니까? 샷건을 좀 개조를 해볼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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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을수 있는거야?ưng 으음. 이거다.최고야. 됐어. 계속 완벽해. 조정전은 필요없고. 난 이게 더 좋더라. 이거에서. 소음기. 완벽해. 그거 네이버에 한 번 그대로 쳐보세요. 배틀그라운드 시스템 초기 할 수 없다. 뭐 치면 그런 비슷한 사유, 어 이유를, 그 뭐냐. 그 일을 가, 아 일이라 해야 되나? 그 오류를 가진 분들이 해결법에 올렸을 겁니다. 안녕. 뭐야 왜 부른거야? 난 선물을 아주 주운줄 알았네. 많이 깼어요. 지금. 왜냐면 저는 컴퓨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레깅이 잘 안걸립니다. 재수없었다. 준비됐습니다! 라이터파리소년. 푸린.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여자친구와 보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자. 뭔가 소원이 이뤄질 것 같다. 가자, 동지들아. 이 세계를 구하러. 내가 보기에 너희들 중에서 대부분 다 죽을거야. 너도 죽어. 너도 죽을거고. 너도 죽을거야. 아마 너도 죽어. 아마 살아남는건 나밖에 없겠지. 난 주인공이니까. 내가 추석에 방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추석에, 그 뭐냐. 어. 여러분들이, 그 가는길 심심하잖아요. 내가 방송 자는시간말고, 풀로 돌려드릴게요. 그래도 내가 제일 늦게 죽겠지. 얘네들보다 빨리 죽겠냐? 적어도 얘네들보다 늦게 죽겠죠. 죽더라도. 어두운 터널. 덜컹거리는 바퀴소리. 그리고 죽음의 냄새. T6으로 향하는 우리의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할 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메스트로 라스트 라이트도 할겁니다. 저격총이 있어요. 여기에? 저는 추석이나 추석이, 아. 추석이나 추석? 추석이나 설날이나, 어. 생일이나, 이런 것에 뭐 어디 가는게 없어요. 화장실 갔어 와야지. 그 일어나는 Git정보로? 아. 알겠네. 그 일어난지 않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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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맞춰 온 것 같군 뭔일이죠? 야 누우세요 귀 좀 치워주세요 신작 아닙니다 게임 나온지 좀 오래됐어요 정확히 35초 만에 오셨다 와 그걸 촬을 샜어요? 소름 돋는다 진짜 화염 방사기 오. 오 오오오 오오 화염 방사기 야 파이어~~ 야 바로 죽어 야 얘네 불에 약한가봐 개좋은데? 매달릴때 톡 쏘면? 매달릴때 톡 우와 야 사기야 사기템 불이다아 오늘 저녁은 고릴라 915 얘 쥐군요 쥐 와 너무 많은거 아니냐? 너 왜 들어왔냐? 나가라 와 개좋아 템 아 이삭채? 아 암데에에에에에이 제발 치돌이야rov 시돌이~! 시돌이이이이이이이! 자수충전이 충전할, 총알이 없는 gob 총알이 없는거 아닙니까? 하지만 나는 샷건을 쓴다 왜냐하면 나는 샷건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샷건 쓰면 안돼요? 나 이거 4발 개조했는데? 음 벌써 시작됐어요 나 망했어 터널의 혼란은 출입구 뒤에 갇히게 됐다 그들은 불쌍히 들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동료들 또한 그랬다 음 벌써 늦었어요 벌써 저는 샷건을 들었습니다 난 샷건 존사가 될거야 이 템은 이제 잴겁니다 이제 곧 배터리가 거의 다는구만 이런곳에 템이 있지 보통 역시나 난 정말 천재야 야 물이다 워터 올렸습니다 대장님 오씨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이게 아닌가요? 0인가? 어 안되겠군 M을 킬 수 밖에 흠 흠 이거 맞는데? 님들? 뭐해야됨? 뭐해야됨? 그냥 올림 한번 누릅니다 꾹 누르고 있어 안나구요? 꾹 누르고 있는데? E 누르고 있어서 꾹 누르고 있는데 안 내려오는데 이거 전기가 안통해요? 말걸어봐요? 이 자식들은 말을 안하는데? 이 자식들은 말을 안하는데? 계속 누르고 있다니까? E로 누르고 있어요 E 누르고 있어 지금 안 돼 발전기를 작동시켜야 한다고요? 발전기 기노가 끊겼어 이런가? 이것도 아니고 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서 어 미션 카플릿 Garden 쯔 똥이라고! 와 미친 무서웠다 템템템 오 개쎄 원샷 원킬 역시 네발짜리 개사기 개조시키기를 잘했다 나밖에 모르는 바보들아 쟤네들 좀 잡아라 나밖에 모르는 바보들아 일로 도망가야지 총알을 아껴야되 최대한 우리팀한테 무리를 시켜야되요 네발짜리 개사기 네발짜리 개사기 네발짜리 개사기 네발짜리 개사기 놀아줘 아 왜 탈 안 터는거야 진짜 나밖에 모르는 애들이 날 너무 좋아해 내가 탱커다 진짜 나밖에 모르는 애들이 진짜 나밖에 모르는 애들이 날 너무 좋아해 내가 탱커다 탱커다 튄다 죽아라 거미들 죽아라 거미들 왜 왔니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뭐야 내가 다 죽인거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잠시 나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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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들 죽인거 있냐? 숫자 샌다 내가 야 뭐야 얘는 왜 살려줬냐 얘는 왜 살려줬냐 얘는 뭐냐 얘는 애완동물이냐? 얘 착한애야? 착해 얘? 착한친구인데 이거 그래 이거 선물이다 내 팬씨라는 친구야 자 와 개 개냐다 아 개 개야 내 니친구 또 왔어 내가 칼을 준 은혜를 안돼 안돼 우리 안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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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때리지 마세요 아아 폭시리 폭시리는 엑스님 강아지 이름이잖아 안돼 니칼을 다시 가지고 오는 날에 오다니 우리 문을 열어라 알겠나 너 하나 몇몇 정도? OK, 가자 조금 더 열려 고고고 Joe 클리어 아 뭐야 화면방사기밖에 안 나오잖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대장님 저를 따라오세요 애들이 너무 느려 이상 무라니까요 이 자식도 안되겠네 어 교육을 다시 받아야겠어 빨리 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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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잠시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나랑 싱크차이가 얼마나 난거야 나 지금 여기왔는데 복실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의 나랑 싱크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싱크차이가 한 40초 나는 것 같은데 뭐야 뭐야 내가 너무 인기많아 현실에서 이렇게 인기많아야되는데 야 왜 나밖에 모르는 바보들아 대장님 살려주세요 내가 괴물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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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돈으로 총알 샀다구요? 돈으로 총알이랑 일반 총알이 무슨 어떻게 바꾸는데요? 내가 다 죽였어 쟤 총알 다 나한테 그냥 넘겨야될거 같은데 마 돈총알이랑 그냥총알이랑 마 바꿀수 있습니까? 야 너네 총 필요없는거 같다 얘들아 아 티 틴..마 아무것도 눌러보니까 티냈어 아 이거에요? 아 이게 일반총알이고 이게 돈총알이구나 미친다 그럼 0원이네 이제 아 왠지 처음에 애들 불타서 잘죽더라고 그게 돈총알이구나 나는 갑자기 내 총에 내 총 맞으니까 애들이 막 불붙길래 야! 미친 놈들아 왜 나 여기 혼자.. 아 괜찮아요 이씨 난 내가 강해진줄 알았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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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지구요 나 갑자기 아우 내 총이 강해졌구나 내가 세진건가?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야 총..야 총알..총알 너무 부족한데? 총알 일곱발 남음 아 여기 안 내려가졌고 아 여기 안 내려가졌고 다 무시한다아 다 무시한다아 빛으로 죽일 수 있다고요? 내가 무슨 럭스입니까? 미친 불빛으로도 죽인다고요? 빛으로 강타해요 빛으로 강타해요 화방 없어요 저 놓고왔어요 샷건들군요 또 꼬데스까아 와 한 명 또 잃었어? 그냥 나 혼자서..혼잔데 이렇게 왔는데 여기 사람 아니구나 너희 아 나 총알 개호바인데 야 니들 어차피 도움 안될거 같은데 어? 야 총알..총알 나 주라 그냥 어 지하철이야 미친 너무 자연스러운데? 뭐지? 다 죽 제가 운행하겠습니다 들어오십쇼 대장님 이게 뭐였지? 그니까.. 다 눌러보면 되겠죠? 타요 타요 저의 카트라이더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슬슬 캠 끄고 올 클리어 여러분들 이거 엔딩 얼마 남았어요? 레스타라이더 실력을 깨겠네 그러면 네 이거 끝나고 트위치 갑니다 운이 다쳤네요 유지보수를 하지 않았대요 20년간이나 저랑 똑같네요 저도 23년간 저에 대한 유지보수를 안했는데 좋았어 블라디미르가 있다고요? 미친 질수가 없는데? 야 우리 야 우리 파티 한 명이 블라디미르래 아 떨어지는거 아니였어 아 이런 괜찮아 뭐 있었잖아 멋있었잖아 멋있었잖아 그래 멋있었어요 멋있는 내 모습에 만족합니다 저는 멋있는 내 모습에 만족합니다 저는 멋있는 내 모습에 만족합니다 저는 네 민수님 어서오세요 네 민수님 어서오세요 운이 허니 네 큰일빛 진짜 배로 진입 이거 너무 잘 모르겠지 플레이시간이 5분이 늘었다. 왜 저기 꼈냐 이 총 이렇게 껴지는 거예요? 와 얘네 진짜 얘네 뭐 등에 뭐 발라난다봐 본드같은거 모두 수동으로 바로잡아야 된대요 2천억 원 갚답니다. 계단 위층으로 가래 알겠습니다 대장님 수현님 수현님 잘자요 대장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대장님 저쪽 위인거 같은데 저 계단인가 보다 아 뒤에 문이 열렸다고요? 일로 가는거 아니었어? 이런거 맞잖아 아니야? 미친소름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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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링 미친 저쪽 위인가 도 Embed 멕 덮개를 모두 열야된다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네에 알겠습니다! 1번 버튼! 3번입니다! 2번 버튼! 4번 버튼! 4번 버튼! 예스 썰! 클리어 했습니다! 우와 나 낙살 뻔했어 2번 버튼! 2번 버튼! 2번 버튼! 2번 버튼! 좋아요! 그렇게 가족 시키는 겁니다! 역시 기계는 때려야 제맛이지! 이 사람이 기계를 잘 알아요! 저 정도의 지식은 됩니다! 저도 컴퓨터가 안 돌아가면 45도 각도로 내려칩니다! 여러분들 기계는 저렇게 고치는 거예요! 도착해 주세요! 기계는 충분해! 기름길 여기 아니야? 밑에 지하철이니? 요거였니? 고! 고! 와아 나 아까 여기 갔는데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낙하에서 갔죠 아까 내가 갔던 길이 맞았군요 나 아까 낙사로 갔는데 야 저거 뭐냐 여드름이냐? 진짜 징그럽네 너무 느려 너무 화나 어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아싸 필터 3개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전기 들어왔습니다 전기 들어왔습니다 호호 모노레일 모노레일 탄다 이 모노레일과 내 인생을 함께 하겠소 이 모노레일과 내 인생을 함께 하겠소 이 모노레일이 하얀 망사기 하얀 망사기 주님 닫아 블라디미르 저거 필요하소 오 그니까 오 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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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멋있어 보여 저라니까 어떻게 아 아 제 기억에 대해 말했지요, Vladimir. 항상 그 아름다운 의미가 있었어요.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도움이 되었어요. 이 작업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 장소가 있었어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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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d. 3rd. 4th. 5th. 8th. 10. 요기 포기! 그것은 없어졌어요. 여기. 여기. 이제 모든 내용을 받을 수 있어요. 뭐? 뭐? 이게 돈이에요? 어 이게 총알이야? 이게 총알이야? 이게 총알이에요 이게 총알이에요 여러분들 첫번째 두번째 많은게 돈이에요 많은게 그거라고 하면 몰라요 10초 그거 있어서 어 그렇게 얘기 좋아합니다 너 나 총알 21만 있는거네 돈 많은데 이거 뭐에요? 어차피 막판인데 돈으로 패도 되는거 아니에요? 슬라임같은 애가 오냐 싹 늦었습니다 벌써 이거 썼어요 침대 쒸 싹 싹 싹 싹 싹 싹 싹 네, 이거 씁니다. 와, 이 소리 60초에서 들었던 방사능 소리 아니냐? 어, 여드름이 엄청 많은데요? 사춘기인가 봐. 여드름 천지인데? 알겠습니다! 와, 무슨 슬라임처럼 생겼냐, 애들이. 막 여드름에서 튀어나오는데? 안 되겠다. 내가 먼저 첫 방을 날려야겠다. 아빠예요? 어떻게 난거지, 아빠가? 저런 애들을? 혹시, 대장님의 여드름이십니까? 안녕! 분노를 느끼게 될 거래요 여러분 이제 엔딩까지 20분이면 되나요? 이 게я 너무 고소해 이것은 확실히 일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DS 거의 없어졌고 오늘 이 게이니 바로 그곳으로 마지막에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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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처리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통으로 했어요. 난이도 와아 혼자 그거 제가 알아서 합니다. 오윤수님 죽으면 죽는거지. 괜찮습니다! 저는 목숨이 무한되어서 죽지 않습니다. 아하 아하 공개에요? 아 쉐이킹이 야! 공개였어 너? 어? 아니 이 자식이 나를 속이다니? 자식이 나를 어떻게 속였어? 어? 뭐야 저거 피부에 양보하는데 미스트 뿌리는거 아닙니까? 아이씨 아 침 뱉는데요 저한테? 나한테 봐? 미스트 뿌려주는데 봐? 아 대장 맞아요? 아니 그 믿기 힘든일을 왜 나한테 맡기는거야? 내가 요기서 하겠습니다. 대장님이 가십시오. 대장님이 모벌을 모벌을 보여주세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대장기 까라면 까야지! 아하 대장기 까라면 까야지! 아하 이 대장 거지 같은 놈아! 이 대장 거지 같은 놈아! 믿기 힘든일을 하러 왔습니다. 뭐를 들어 올려야돼요? 뭐를? 아하 뽑은거야 지금? 좋았어 이 형 뽑기 잘하는 남자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했거든요 좋아 나는 이제 인기만 많아질 날만 남았다고 쏘지 마라 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좋았어 나 이제 인기 많아질 날만 남은거야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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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이거 타고 가면 되는거야? 아니잖아 야 야추구 있다고요? 없어요! 없다고요 헤어진지 언젠데 헤어진지 언젠데 어 빨리빨리빨리 내가 잊겠어 내가 고기가 될 것 같애 헤어진지 200만 200만 년 전인데 어 대장 대장님은 아주 좋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저것만 하고 유인이 시켜준다면서 유인도 시켜주지도 않고 그냥 제가 아주 다 맞았어요 아주 유인이 유인인지 어 무슨 짓인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대장님 아주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아주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아니 유인을 해 준다고 해 놓고서 유인을 안 하는거는 쿨아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아주 사지로 몰아놨어요 이 친구가 저를 솔직히 내가 이 정도 잘해줬으면 뽀뽀 정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진짜 화이트데이도 그렇고 아주 그 주인공한테 너무해요 그렇게 아주 개같이 굴렸는데 수고했다 하고 이렇게요 격렬한 뽀뽀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민이도 그래 그렇게 화이트데이에서 걔를 구했더만 어떻게 그 여성분 4명 주인공중에 뽀뽀 한 번 해주는 사람 없습니까 대장 아니에요 대령이에요 이러는데 대형이나 나보다 개그맨 높은 사람 아니야 결국 대형이나 뭐라고요? 저거 또 뭐해야되요 저거 타는거 아니야 이거 저 친구는 저기 놔둬요? 저 친구는 밀루 원한 기차에서 내려 코롤레프 금자로 가기위 터널을 올라갔다 온스탄 키노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얼어붙던 거리에서 우리 다른 레인저들과 합류했다 내 이야기의 기점이었던 그 격렬한 사람을 지르길래 아 여기구나 여기 저번에 싸웠던 곳이잖아 처음에 알겠습니다 여기 최고의 전투지역을 찾았지 바로 여기다 여기다 아유 더러운 피 스토리지 여기까지 미쳐 너무 재밌어 보여 기둘기 같네 기둘기 같네 와따시 다이져브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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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망가 망가 도망가 다 비켜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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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으면 안 돼요? 도망 가 야해 도망가 아 격렬기 우리 대략부터 때려라 내 부작용 애 때릴꺼운 대령 부터 때려라 우리 대장님은 나를 위해서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다 안전! 알았다! 가자! 안전! 도망가고 있습니다. 옆을 봐라 옆을 봐라 옆에 괴물들이 안 보이냐 놀고 있네 대장님은 너무 조용히 가서 탈이에요 차라리 내가 이 대장님을 죽이고 저 총을 훔쳐가는게 더욱더 이 게임을 클리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기로 올라가자구요? 대장님 저희는 스파이더맨이 아닙니다 제발요 너무나도 엄청난 작전이야 대장님 힘이 없으시네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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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이거 우리 찌부대는거 아닙니까 대장님 우리 위에 박는거 아니에요 대장님 어허허허허허허헣 그래도 꾹태깃게도 올라왔다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겠다고요? 죽자 하면 살 것이고 살자 하면 죽일 것이다 나는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야 귀찮지 않네 괜찮습니까? 겉으로 다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빨리 일어나시죠 이거 이제 나한테 다 맡기려고 하지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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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와 미친 철로 가자 진짜 아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일로 어떻게 아 사다리 휙 제발 여기에서 죽을 순 없다 한대에에에 rendre 갈까요 아 올라왔어 아 내가 고소금포증때문에 키 이만큼까지 밖에 안컸는데 안되는데 이렇게 고소금포증이 적용되면 내가 키가 크는데 그가 여기 왔다 내가 죽음을 데려왔대요 내가 죽음이다 점프맵이잖아 이거 아아악 하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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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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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님 기켜 비켜 얼음 맞아 지금 프레임 280 나오네 220 230 뭐야 저 껌둥이들은 하자님 아 바쁜데 말 걸지 마세요 지금 안 그래도 위여서 산소도 시박하구만 하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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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 장치 설치 삼각대 셀카 찍어야 되죠 이제 셀카에는 삼각대는 필수라구요 전? 1분만 더 있으면 잡을 수 있다고? 나 그 1부터 뭐해 1부터 뭐해요 이제 어 탈프차프다 뭐야 우와 나 가는 길에 막 길이 생겨봐 오오 아 어어어 어어어 노오 노오 I believe I can fly 천천히 가야되는 거군요 너 아까 갔던 길에 한방에 찾았던거 이런 이런 예? 어떻게 해야지 아이 길이 잘못 찾았네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눈부신 아침 햇살 흠 흠 아니에요 저는 죽이러 온게 아닙니다 흠 chased 쉬어야 될 것 같아 누가 날 부른다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 계속 나올 때는 한 번 뒤로 돌아오는게 역시 파의 방법입니다 아 히라니 오랜만이에요 오른쪽이다 미친 디멘탈 오른쪽인가? 다시 돌아가는구나 미친 왼쪽이다 대령 개 엑스같은 놈 대령님한테 가면 되는게 아니군요 한바퀴 돌고 가야되나 보다 한바퀴 돌고 이렇게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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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 슬슬 좋았어 이번에는 낙히지 않겠다 자 여기였어 안돼 좋았어 사죽보행 어어 또 떨어지는 것인가 어 일어나면 기각 좀 크겠네요 음 헐짠 이쪽인가 이쪽인가 기라 생겨라 헐짠 미친 자포맵 좋아좋아 잘하고있다 불이 나와 잘하고있어 거의 다 깼어 거의 다 깼어 거의 다 깼어 헐짠 태룡님? 뭐야 넌 권총을 줬습니다 저한테 원지.. 원빈 빙의를 할 때가 왔다 아직 한 말 남았다 하아 하아 별것도 아니새끼 같으니라고 덤벼라아 하아 태룡님 헐짐 헐짐 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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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되에에에에 리사일이 날라가네유 야 근데 나도 떨어지는거야 설마 저거 에이 설마 하나님 주님 피해 아니야? 난 사는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움에 나선자 그는 적군을 물리칠 것이다 그럼 저는 적군을 못 물리치겠군요 여자친구가 없겠.. 아.. 다닙니다 검은 존재들을 지상에서 불태운거죠 아.. 역시 폭발의 예술이야 다닙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메트로 리덕스 2033 엔딩 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망고톡톡톡 트로피카나 망고톡톡톡 트로피카나 망고톡톡 트로피카나 망고톡톡 정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